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무릎 구부리고 뒤꿈치 들고 무릎 펴고 천천히 허벅지 붙이며 내려올게요. 손으로 골반이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고 복부 힘 풀리지 않게 긴장 유지하며 동작 이어가주세요. 무릎 구부리고 뒤꿈치와 함께하는 구릎이 더 필요해. 한 다리 옆으로 보내며 두 손 머리 위로 들고 무릎 구부려주세요 좌우 번갈아 가며 다리 옆으로 보내 무릎 구부렸다가 바닥 밀며 제자리로 돌아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손 귀 옆에 대고 상체 트위스트 하며 무릎 들어 팔꿈치 터치해볼게요 복부 힘으로 무릎 높이 들 때 발끝 포인 해주세요 부드러운 내가 원한 삶으로 한 손은 앞, 반대 손은 옆으로 든 상태에서 다리 앞으로 들었다가 뒤로 들고 내려볼게요. 복부 긴장 유지하고 다리 앞, 뒤로 들 때 중심 잘 잡으며 끝까지 따라해주세요. 복부 긴장 유지하고 복부 긴장 유지하고 반대쪽 할게요. 한 손은 앞, 반대 손은 옆으로 든 상태에서 다리 앞으로 들었다가 뒤로 들고 내려주세요. 복부 긴장 유지하고 중심 잘 잡으며 다리 앞, 뒤로 움직이며 끝까지 따라해주세요. 복부 긴장 유지하고 한 다리씩 옆으로 밀며 상체 숙여 볼게요. 상체 숙일 때 발끝과 손끝이 서로 멀어지도록 길게 밀어주세요. 어깨 올라가지 않게 힘 빼고 동작 끝까지 이어갈게요. 가슴 앞에서 두 손 동그랗게 모아 런지에 런지에 띄는 런지에 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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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띄 두 팔 옆으로 열며 뒤로 킥 차주세요. 복부 힘 유지하며 런지 내려갔다가 엉덩이 힘으로 다리 높게 킥 쳐볼게요. 중심 잘 잡으며 동작 이어가주세요. 반대쪽 할게요. 두 손 가슴 앞에서 동그랗게 모아 런지했다가 두 팔 옆으로 열며 뒤로 킥 차주세요. 복부 힘 빠지지 않도록 유지하며 런지 내려갔다가 엉덩이 힘으로 다리 높게 킥 차주세요. 중심 잘 잡으며 끝까지 이어가주세요. 칼테이블 실수 스커트 했다가 올라오면 상체 트위스트 해볼게요. 깊이 내려갔다가 손끝 사선 멀리 뻗으며 최대한 뒤쪽 바라봐주세요. 상체 트위스트 할 때 반대발 뒤꿈치를 들어 더 멀리 밀어볼게요. ous-titrage Société Radio-Canada 손으로 골반을 잡고 한 다리를 발끝 당긴 상태로 살짝 들어 서 있는 다리 앞뒤로 가볍게 움직여 볼게요. 중심 잡기가 어려운 동작이에요. 복부 긴장 유지하고 키가 커지는 느낌으로 척추를 최대한 세워 속도를 조금씩 올리며 따라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손을 잡고 갔다. 손을 잡고 있어요. 손을 잡고 있는 동작은 조금씩 올려줍니다. 손을 잡고 싶어서 쉽게 오면 들어와요. 손을 잡고 싶어서 조심해야 돼요. 손을 잡고 싶어서 부끄러워. 손을 잡고 싶어요. 손을 잡고 싶어서 손을 잡고 싶어요. 손을 잡고 싶어요. 한 손은 머리 위, 반대 손은 옆으로 들고 한쪽 다리 사선 뒤로 뻗어 런지했다가 올라오며 무릎 옆에 발끝 닿아볼게요. 중심 잘 잡으며 런지 내려갔다가 무릎 옆으로 들어 살짝 멈춰주세요. 근다리 무릎이 귀 옆쪽으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옆으로 보내며 동작 이어갈게요. 반대 다리 해볼게요. 손으로 골반을 잡고 한 다리를 발끝 당긴 상태로 살짝 들어 서 있는 다리 앞뒤로 가볍게 움직여 볼게요. 복부 긴장 유지하고 키가 커지는 느낌으로 척추를 최대한 세워 속도를 조금씩 올리며 따라해주세요. 도착해 주세요. 한 손은 머리 위, 반대 손은 옆으로 들고 한쪽 다리 사선 뒤로 뻗어 런지했다가 올라오며 무릎 옆에 발끝 닿아볼게요. 중심 잘 잡으며 런지 내려갔다가 무릎 옆으로 들어 살짝 멈춰주세요. 무릎 옆으로 다리를 들 때 근다리 무릎이 옆쪽으로 더 갈 수 있도록 최대한 옆으로 보내며 동작 끝까지 따라해주세요. 다리 넓게 얼어서 손과 무릎으로 반원을 그리듯 돌려 와이드 스커트 해볼게요. 반대 손이 떨어지지 않게 계속해서 들고 복부 힘으로 무릎을 크게 돌리며 좌우 번갈아 가며 따라해주세요. 허벅지 손이 продолжаетсяistle 허벅지 손을Pla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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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드 스쿼트 바운스 하며 두 손 우아하게 원을 그려볼게요. 어깨 긴장 풀고 손끝을 멀리 뻗으며 다리부터 팔까지 제대로 태워볼게요. 호흡 계속해서 마시고 내쉬며 끝까지 힘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매주 올라오는 새로운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운동은 역시 발레테라핏!